여러분 이것으로 제42회 재경안동 국외고등학교 동물회 친선체육대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정말 좋은 일 수고 많으셨고요. 깊어가는 이 가을에 각 가정의 좋은 일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대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의고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의고 모두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님들 동물 여러분들 신속히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예의고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의고 선배님들 모두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이번 대회를